주스 다 갈았어요? 네 주스 다 갈았어요? 갖고와요 들어와요 고생했다 오늘 진공선생이나 나나 지금 3일 단식하고 힘들텐데 이건 뭔데요? 당근하고 사과하고 짰는데 다 짰어? 맛있겠다 일단 힘을 보통 내지 뭐 이번에는 입이 좀 바짝바짝 마르네 껍질이 벗겨지고 이번엔 좀 갈증이 좀 났어요 이번엔 웃음이 나온다 근래에 올해 들어서 우리 처음이죠 단식 처음이었고 과일식 가다가 단식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는데 뭐 생리현상 같은건 어땠어요? 이번에는 아 약간 속이 매섞었고 머리가 약간 무겁더라구요 그 외에는 이렇게 괜찮더라구요 그랬어? 몸무게가 이번에 많이 빠졌네요 몇 킬로나 빠졌어요? 한 3킬로 이상 빠진거 같네요 몇 킬로 지금? 54정도 되네요 나는 45돈데 진공선생이 더 빠진거네 10킬로 차이가 나야되거든 진공선생이 어떻게 더 빠졌을까 모르죠 그때 한번 건강검진 했더니 미가 조금 안좋다고 나왔거든요 미개형이 좀 있다고 해서 한 3년 전의 약인데 그때 저 약을 안 먹었거든요 그때 또 그 위내시경 무료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안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 단식 해보니까 약간 이물감이 느껴졌어요 위에서 고쳐야되는 나의 숙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 단식을 하면 확실히 몸이 어디가 안좋은지를 알 수가 있거든 그렇지 정상이 드러나거든요 아 진짜 달다 아 4일째 먹는 것 같네요 4일만에 예 4일만에 먹는 것 같네요 단식 끝나고 이제 녹즙으로 가는데 녹즙을 며칠 갑니까? 우리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하고 또 단식하고요 계속 이제 이렇게 과일을 좀 부드러우면 좀 갈아서 먹지요 예 그렇죠 그렇게까지 너무 그거 하면은 또 사람이 또 뭐가 폭발한다고 그러잖아 폭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 확실히 좀 좀 빠진 것 같긴 하네요 예 확실히 화식을 하니까 살이 좀 찌더라구요 저도 제 몸무게에서 제가 평균 몸무게가 45였는데 48kg 까지 이번에 쪘었거든 예 근데 이제 그게 빠졌더라고 예 많이 빠질 건 사실 없죠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어쨌든 그게 빠졌더라고 예 우리 이거 녹즙 오늘 하루에 몇 잔 마실 수 있어요? 아 녹즙 2병 짰으니까요 2병은 다 마셔야지요 이거 2병? 이거 몇 리터에요? 한 1.3L 정도 되거든요 그래 많이 먹어도 됩니까? 예 그래? 예 이게 식사하니까요 충분히 먹어야죠 진공선생 예 지금 쑥이 많고 그래서 내가 쑥을 좀 캐왔는데 예 왜냐하면 에너지가 아무것도 안하면은 더 에너지가 그거라서 내가 밖으로 나가서 쑥을 좀 캐왔는데 예 쑥은 좀 약간 소금만 좀 넣어서 습을 끓이고 끓이고 먹으면 어떨까 예 그렇죠 근데 신선한 에너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고체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주스를 먹으니까 위에 부담도 거의 없고요 바로 이제 에너지를 세포 속으로 한 시간 내로 이렇게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공선생 만약에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시는 거나 과일이나 이런 거는 씹는 게 별로 자작활동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치아가 손상을 입을 수 있지 않아요? 혹시?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과일식 한 사람 가운데 아프다는 사람은 못 들어간 아니 아프다는 거 말고 치아가 안 사용 안 하니까 치아가 더 건강하죠 사용 안 하면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몸에 독소라든가 치아가 왜 그거 이렇게 빠지는가 하면요 독소라든가 세균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인이 직접 한번 검증해보고 그런 말을 해야지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기가 직접 해보고 맞죠 남한테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해보지도 않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주소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직접 실천해 봐야 됩니다 뭐든지 조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는 네 네 그래서 내 나이 또래보다는 내가 치아는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아 나는 정말로 내가 시작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진짜 영양가 있게 안 먹은 사람이고 영양제를 안 먹은 사람이고 예 그리고 뭐 특별히 고기를 먹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렇게 5대 영양소를 잘 섭취한 사람들 보다는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거든요 치아나 이런 부분에서 뼈도 한번 내가 좀 위심스러워 가지고 건강검진 할 때 스캔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네 골다공증 검사를 뼈가 튼튼하다 하더라고요 문제 없다는 거죠 네 과일만 먹고 주스만 먹고 이러면 건강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괜찮다는 다 주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다 남들한테 그런 이야기 네 경험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 예 저는 무서워 저는 나는 내가 그런 거지 경험 체험자잖아요 체험 나는 내 스스로 마루타라고 생각해왔거든 그리고 저는 그전에 여기 있을 때요 흙을 잘 주소 먹었어요 일할 때 예 나도 모르게 흙이 약을 안 치니까 흙을 먹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아이고 흙 먹으면 큰일납니다 큰일납니다 막 이러더라고 예 근데 나는 그게 흙이 맛있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흙도 한번 찍어 맛을 좀 찍어 먹어보고 그러면 어떤 때는 달콤한 흙도 있더라고 예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흙이 5대 원수 가운데서 예 그래도 나쁘진 않다 위험 안되는 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사람 발길이 가지 않은 그런 진짜 그런 때에 있는 흙들은요 맛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 예 이상하게 그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 온갖 나무하거든요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면요 예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조사 안하고 범인을 잡아가지고요 누명시는 그런 이야기 허다했거나 과거에요 허다했지 예 그리고 우리는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반드시 먼저 조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거든요 근데 뭐 세계적으로 흙을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흙을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만 먹는 사람도 있고 워터리원은 내가 들어봤고 그리고 과일만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과일만 먹는 사람은 꽤 많이 있죠 흙산되어 있고 있는데 일가족이 엄마 아버지 딸 다 과일만 먹고 살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과일만 먹으니까 아이도 과일만 먹는 거야 그 사람들 보니까 막 박스때비로 장보러 가가지고 박스로 사들고 오더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과일 푸짐하게 먹더라고 아주 유명해졌거든 미국에서는요 그래 뭔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것들에 이제 이게 주소 덮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건데 그 사람도 어디서 주소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고 들어서 듣고 이게 정답이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나는 한 잔 더 줘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는 그게 없더라고 뭐 배고픈 정세는 사실 없었어요 예 그거 하나에 딱 네 잔 나오네요 예 그러면은 진공선생 두 잔 진공선생 네 잔 나와 네 잔 마실 수 있는 거네 예 이 두 병 만들어 놓으면 예 그래 두 병 잡아야 이거 뭐 두 잔 먹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거 두 잔인데 원액이 있잖아요 예 그 당근이 들어간 수가 많잖아 그만큼의 예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질로 따져야 돼요 당근을 이렇게 씹어서 먹는 거 하고 이건 완전히 진액이 작기 때문에 이게 더 순수하고요 순도가 더 높거든요 그런거 영양이 많잖아 그러니까 작게 먹어도 되지 순도가 높으니까 그래 꼭 그런 것 보다는 이제 자기의 사람마다 틀리니까 이제 자기에 맞게 충분히 먹어주면 됩니다 하루에 이것만 먹어라 이렇게 벌써 규율을 정해뿌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뭐 먹으면 아 이제 나 이제 그만 먹고 싶다 하면 그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 몸에서 안 받을 거 아닌가 그죠 예 예 예 그냥 지금은 좀 아 단식 끝나고 나니까 숲을 푹 끓여 가지고 그냥 간장만 좀 넣고 푹 끓인 거를 조금 따뜻한 물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채스프죠 야채스프 예 당근이 있으면 당근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내가 우천이 빨치산 쪽에 있었을 때 예 나도 모르게 단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 생채식이지 쌀 씹어 먹으면서 세 명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는 물만 먹었던 것 같아 한 일주일이 이제 지났는데 뭐 내가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상식도 없는 상태라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버섯 넣고 막 야채 넣고 이렇게 푹 끓여 갖고 그거를 먹었더니 야 그냥 회복이 되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몸이 이렇게 뭐 아픈다 아프다든지 그런 뭐 이런 상태에서 회복에 좋다는 걸 내가 알겠더라고 예 또 녹즙 먹고 이제 과일 먹기 시작하면 진공선생 예 다시 훈련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훈련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혹시 또 단식하고 나서 힘없다고 훈련 못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가볍게 식사를 하고 생제식을 하면은 몸이 찰 것 같은데 생각외로 강인해요 강인하고 감기 같은 게 잘 안 걸려요 진짜로 예 아 누가 목소리 들어보면 감기 걸릴 것 같다 감기 걸린 것 같다 이러는데 저는 약간 성대가 오래전 아주 애기 때 성대를 제가 다쳤어요 그리고 또 강원에 있을 때 경일과 할 때 선배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경을 읽으라 하는데 소리를 팍팍 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더 내가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그때 성대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한 번씩 좀 그렇게 하는 거지 목이 좀 한 번씩 이렇게 막히는 거지 감기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또 손님도 오시고 하니까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 24년도는 좀 적극적으로 네 좀 음식에 중독해서 자유롭고 싶은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섭섭해하시고 식사하는 것도 보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식사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거는 다 끝이 나야 뭐 약할 수 있는 거지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네 아동혜선수입니다 진공이였습니다 진공선생 네 내가 이제 이틀에 한 번만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아 좋지요 이틀에 한 번씩 먹읍시다 2일 1식을 하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10일부터 네 잘 하겠다고 뭐 어떤 잘 들리겠습니까